단독회담을 마치신 후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 자세와 문제 해결로 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하여 상대 측에서는 미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어 미합중국 대통령 국가안전담당 보좌관 존 볼튼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미합중국 간보드란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역사적인 첫 맨남방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타신 선영열차는 조선인민에 대한 형제적 맨남인민의 친손단결에 정을 싣고 동당역을 출발했습니다